안녕하세요 여러분. 11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백제의 성장에 이어서 신라의 성장 그리고 가야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라는 지난해 한 나라로 경주의 자리를 잡았던 사로국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57년에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마한지난 변환 기억하고 있죠? 여기서 목지국이 백제가 되었고 사로국이 발전해서 신라가 되었고 이 사로국이 진안에 속하는 국가였죠? 그리고 이 변환은 나중에 후에 가야가 된다는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원전 57년에 사로국으로 시작한 신라는 박석김이라고 하는 세 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교대로 왕위에 오른다고 하는 건 왕권이 약한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왕권이 강해진다면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한 집안이 왕권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부자 상속으로 이어가는 게 왕권이 강해지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초반에 신라는 삼성이 교대로 왕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부가 있었는데요. 고구려는 우리가 5부가 있었던 걸 살펴봤을 거예요. 여기 태조왕 때 5부. 신라는 6부로 이루어지면서 이것도 왕권이 아직 강력하지 못한 모습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6부의 대표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모습이 신라 초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동남 쪽에 위치해 있죠. 당시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중국 쪽과 가까운 게 좋았는데 신라는 동남 쪽에 위치한 지역 때문에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3국 중에는 가장 늦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라에서 우리가 신라의 성장 모습에 기억해야 될 왕은 네모랑입니다. 이 네모랑 시기에 가면요. 박석김이 삼성을 이 사람들이 교대로 왕권을 차지하던 걸 김씨. 한 사람이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이것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줬던 것처럼 왕권이 강력해지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이때 가면 신라에서는 왕을 칭하는 명칭을 마립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라의 왕호가 거서간, 그 다음에는 차차웅, 그리고 이사금이라고 불리었는데요. 네모랑 시기에 가면 이제 왕을 마립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네물왕이 아니고 네물 마립간이 되는 거예요. 네물 마립간. 그리고 마립간 후에 나타나는 왕호의 명칭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왕이라는 칭호를 언제 사용하게 될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네물왕 시기에 칭하게 되었던 이 마립간. 이 마립간이라는 뜻은 대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금이라는 뜻은 연장자, 연맹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연맹장보다 대군장이 조금 더 강력한 연맹체를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왕의 명칭이 왕의 권한이 얼마나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이 강해지는 모습은 조금씩 중앙 집권의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의 네모랑 시기에 기억해 둬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광개토대왕에 관련된 일입니다. 신라는 당시에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백제, 그리고 가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외까지 사방에서 신라를 공격하여 오는 모습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외구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광개토대왕이 이거를 도와주게 됩니다. 네모랑 시기에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게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광개토대왕의 영향력 하에 이 신라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통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이 네모랑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증명해주고 있는 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교과서 45페이지 위쪽에 있는 호우면 그릇입니다. 호우면 그릇 교과서에 있는 걸 보면요. 이렇게 그릇이 있고 그릇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이 글씨에는 국강상 광개토 지호 태왕 이화라고 써 있으면서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우면 그릇입니다. 이 호우면 그릇의 바닥을 보면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 글자에 보면 국강상 광개토 지호 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이 그릇이 발견되었는데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는 걸 보아서 당시에 신라와 고구려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신라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가야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가야는 교과서 45페이지 여기에 금강가야가 보이죠. 초기에 가야 연맹체를 이끌어 나갔던 건 바로 금강가야입니다. 이 금강가야 후에 후기 연맹체를 이끌어가는 건 대가야라고 해서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금강가야는 변환 지역에서 발전을 했죠. 질 좋은 철들을 생산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랑과 외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게 되면서 가야 지역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금강가야는 이 두 가지의 배경을 토대로 가야 연맹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낙랑이 소멸되고 선진 문물의 보급이 어려워지게 되자 가야 연맹은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경격을 받고 크게 약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금강가야 하면 기억해둬야 할 내용이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중계무역을 하였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신라와 가야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교과서 4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주제탐구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그럼 안녕